일단 우크라이나는 인력 충원이 거의 파열 지점에 이르렀다고 러시아가 내고 있는 사상자의 몇 배 규모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자명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설령 전쟁에서 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있을 상황이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국가의 기반이 한 30년어치는 지금 파괴된 상태다. 교수님 지난주에 세계 경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미국 대선 대통령이 결정됐죠. 내년 1월인가 2월부터 집권을 시작할 텐데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굉장히 끼칠 거란 말이죠. 트럼프가 늘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만 끝난다.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긴말 안 드려도 많이 보도가 됐듯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고 승리가 아니더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었고 해리스 후보도 그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널리 보도가 되었듯이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적으로 평화 협상을 강제해서라도 진행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단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해왔고요. 이런 것이 영향에 미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히 초조해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야말로 해리스 후보에게 올인을 했고 아 진짜요? 네. 트럼프와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지난번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젤렌스키와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만났는데 상당히 얼음장처럼 분위기가 아주 서먹서먹하고 찬바람이 생생부는 분위기였거든요. 반면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좀 느긋해한다고 할까요? 하면서 지금 어떤 상당히 만면에 웃음을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최근에 어젠가요 그저껜가 지금은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아들 하나가 자기 SNS에 올렸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젤렌스키가 용돈을 타먹던 날은 이제 37일인가 남았다. 이렇게 약간 조롱조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그 표현이 얼라운스라고 했나요? 용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에게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용돈에 비교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꼬박꼬박 탄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공으로 얻는 돈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의사가 드러나 있는 거죠. 판단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38일인가 7일 남았다는 것은 그 뒤에는 끊겠다는 얘기니까 우크라이나 록스로는 정말로 지금 8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겠죠. 근데 어제인가 오늘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작을 러시아의 모스코보라든지 이런 데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데들을 어느 정도로 공작한 건가요? 네. 저도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왔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 기사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제 판단에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앉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휴전 내지 종전을 이끌어내려고 할 텐데 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고 했을 때 그 협상 테이블에서 엄청나게 또 거기다 기싸움을 할 것이고 자기 폐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할 텐데요. 모든 전쟁에서 협상에 벌어질 때는 그 직전에 항상 전투가 더 격화되기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뺏고 전황을 유리하게 가져와야지 협상에서 자기 말빨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싸움터에서는 싸움의 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협상이 벌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전에 바짝 전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들어온 공격을 대규모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좀 파면서 러시아-쿠라이나 전쟁 벌써 11월, 2024년 11월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올해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전쟁이 시작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3년째 접어들고 있죠.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이긴 전쟁입니다. 이긴 전쟁이라고 제가 과거형을 썼는데요. 이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긴 전쟁이다. 하지만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에서도 6.25전쟁에서도 사실은 어느 측이 승리를 할 수 없고 이것이 일종의 무승부로 끝났다는 사실은 1950년 12월, 1951년 1월에 아직 결판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1953년 7월에 가서야지 전쟁이 끝나면서 2년 넘게 전쟁이 지속됐는데 그런 것처럼 승패는 결정되거나 아니면 무승부로 끝났다는 것이 자명한데도 그 뒤에 있을 전후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미 지난 2023년인가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개시했는데 그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접목전 힘적까지 짜내서 러시아를 압박했는데 그 압박이 공격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고 당시 러시아는 점령지를 지켜냈거든요. 살짝 남쪽 헤르손 지역에서만 상시를 하고 대부분의 점령지를 지켜냈고 우크라이나가 접목전 힘까지 짜냈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모든 병력과 전력을 거의 소모해서 바닥이 난 상태였고 그 뒤로 러시아가 차근차근 점령지를 넓혀오면서 서쪽으로 서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반격을 해서 전항을 되돌리라고 하는 가능성은 없어진 상태고 기존의 방어선을 지키는 데 급급한 상태가 됐었죠. 그런데 지난 7월인가요? 8월인가요? 몇 달 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적으로 공격하면서 그쪽에서 상당히 정가를 올렸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쿠르스크에 치고 들어간 것 자체가 돈바스 전선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역전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그런 공격을 했던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규착상태에 빠져 있고요. 돈바스 전선에서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바스 전선의 방어에 썼어야 될 최종의 병력을 쿠르스크로 돌린 셈인데 쿠르스크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돈바스의 방어진지가 약해지면서 계속 러시아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돈바스 전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기서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는 전략 요충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데 이곳이 동부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진지에 모든 병력과 물자를 나눠주는 하나의 요충지, 허브가 되고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뺏기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급속도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포크로우스크 한 10km 지점까지 러시아군이 진격을 했던 것이 한 두 달 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진격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도 힘이 빠져서 나머지 몇 km를 전질하지 못하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전황도로를 잘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만약에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면 러시아군이 쇠기 모양으로 전진을 하다가요. 지금 전진이 멈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빠르게 들어가서 점령하면 좋겠지만 그 장소에서 엄청나게 러시아군의 소모도 아니면 피해도 클 것이거든요. 그 소모를 피하고 병력의 사상자 수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전선을 펴가지고 포위. 포위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전술을 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달리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다 제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면 결국은 러시아는 상당히 느긋하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상자 수를 줄이는 어떤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점령지를 넓혀가고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는 전략 요충지를 결국은 따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전황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하고요. 또 하나 전쟁을 수행하는 역량 면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병력을 충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제가 무지막지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다 동원한 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의 소모절내에 휘말려서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모습을 이미지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으로 보면 대개 40대, 50대의 중년들이 병사로 지금 방어를 맞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력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병력 소스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초기 바라 달리 우크라이나의 애국적인 열기가 많이 사그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원하는 정년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원자 수가 격감을 했고요. 하지만 전선에서 병력이 필요하니까 길 가다가 징병관이라고 하죠. 징병관이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총 들고 싸울 만한 연령대의 젊은 아니면 중년 초기에 어떤 그런 남성들을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그 영상 봤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서 있는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영어로는 프레스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레스갱이라는 것은 전선에 갈 의사가 없는 남성을 강제로 징집해서 군대에 끌고 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요즘 그 빈도수 그리고 강도가 상당히 세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병력 충원풀이 바닥을 도려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폭력을 써서라도 국가 공권력이 아주 강제력을 눈에 보이게 행사해서라도 모자란 병력들을 보충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몸부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인력 구조에 아주 결정적인 지금 하중이 걸리면서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거 강제적인 징병에 대한 반발은 없는지라 반대로 또 러시아도 그럼 당연히 이런 징병의 어려움은 좀 겪고 있지 않나요? 일단 우크라이나 말씀드리자면요. 전쟁 초기 2022년 2월에는 당연히 국도가 침공당했다고 하는 위기의식 그리고 애국심이 발동을 하면서 너도나도 자원 입대하거나 아니면 전 국민 사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고 젤렌스키 행정부를 지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벌써 전쟁이 3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인명 피해를 받고 고통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지만 전황이 유리하면 설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전쟁을 수용할 수 있는데 전쟁이 누가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국제정세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기가 많이 죽은 게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널리 보도가 안 되는 사실인데 우크라이나에 부정부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런 고통 분담이 골고루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런 고통을 분담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돈 없는 가난한 청년들은 징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돈 많은 권력이 있는 자제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징집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내가 왜 총 들고 싸워야 되지 하는 이런 염전 분위기가 퍼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 국제사회에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서방일 때인데 엄청난 액수의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들이 솔솔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방과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무기로 바뀌어서 전선에 보급돼야 되는데 중간에 새서 포탄 100발을 지원하면 그중에 68, 70발이 증발해버려서 전선에는 훨씬 적은 수가 간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또 하나 전황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승산이 보이면 승리가 눈앞에 있으면 사실은 또 이런 부정부패도 가라앉아 있든지 아니면 정도가 덜할 텐데 조금 세게 말하면 망조가 든 나라에서는 부정부패가 아주 극성을 부리기 마련인데 불행하게도 불운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의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도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고통스럽고 할 텐데 일단 전쟁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의 경제가 제재를 잘 견뎌내고 있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물론 거품이 끼어 있겠지만 호황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서방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라 국간이 지금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력을 충원할 때 강제징집은 없죠. 지난번에 한 1년 반 전인가요? 30만 명 추가 동원령을 내려서 그때 병력을 보충한 이후에는 추가 동원령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전선에서 계속 병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전투병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는 꼰드라니끼라고 하는데 계약병입니다. 계약병. 그러니까 강제동으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군복을 입고 전선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면 이러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보수라든지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요. 이게 상당히 러시아의 젊은이 특히 변방 지역의 경제 수준이 중앙보다 떨어지는 모스크바나 상테페드브릭보다 떨어지는 변방 지역의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매혹적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을 보고 지원해서 군복을 입고 싸우는 러시아의 병사 즉 계약병을 확보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전황의 차이 그리고 병력 도충 구조의 차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이미 러시아가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됐죠. 그러니까 전선에서 총성이 멈추고 두 나라가 전시 상황을 끝내고 평시로 돌아가는 그 과정은 상당히 길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쟁은 러시아가 이겼다. 하지만 전투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 징병도 한다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게 병력이 충분히 충원되고 하면 사실 북한군은 파병을 받을 필요가 없을 텐데 러시아도 뭔가 절박하고 모자라고 충분한 증원이 안 되니까 북한군이 한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러시아가 북한에게 파병 요청한 이유랑 또 북한은 파병을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각자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사실 정말로 이런 쟁점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답을 얻어야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좀 비겁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일단 저도 판단을 단정해서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상당히 단편적으로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포괄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이렇다라고 딱 단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전반적인 전황이야. 예를 들어서 러시아 측 보도, 우크라이나 측 보도 아니면 서방 언론의 보도, 서방 언론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알자지라, 중동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측의 언론을 보완해서 하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북한의 파병, 이런 쟁점에 관해서는 정보의 소스가 일단 우크라이나 측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측의 보도일 텐데 일단 우크라이나 측의 보도는 아무래도 프라파간다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상태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거짓과 참을 섞어서 보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걸러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정보원, 소스에서도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주로 국정원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정말로 음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정보가 있더라도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스스로 밝히기보다는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처를 통해서 그쪽에 제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인데 국정원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죠. 이런 측면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이고 이 소스가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라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 보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서방 언론이나 미국 언론들도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정보 분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아주 최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편적인 일부의 보도를 가지고 저도 이제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구독자 여러분께서 추정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제가 이런 정보에 관한 판단을 할 때는 이런 측면과 저런 측면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요 보충 설명 정도를 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환이 상당히 유리한데 그리고 병력 충원에서도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아닌데 왜 북한의 인력 지원을 받는가 했을 때 제가 볼 때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고 제 추정인데 러시아로서는 병력이 부족해서 북한의 도움을 받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병력을 아니면 인력을 보낼 테니 받아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했고 그런 요청을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포석을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요청, 그러니까 러시아가 급박하고 어떤 허둥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으로 북한에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세 판단을 한 북한이 러시아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테니 아니면 우리가 인력을 제공할 테니 활용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숫자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총알받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딸러벌이하러 간 거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할 때 실제 활용의 목적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는데요. 어떤 보도에서는 파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보도에서는 파병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거든요. 파병은 병력을 보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파견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병력은 당연히 군인일 것이고요. 군인이라고 하면 전투병력 내지는 어떤 보조병력인데 군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나라 보도에서 북한의 무슨 부대죠? 하여튼간 특수부대가 폭풍부대인가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어떤 포스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나오면서 이 부대가 파견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파병이 맞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파병이라고 하는 확실한 용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일부 보도 내지는 대부분의 서방발, 미국발 보도에서는 파병이라는 표현은 많이 자제를 하고요. 그냥 인력 파견, 인력을 몇 명 몇 명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냈다고 하면 이것은 전투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군속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노무부대, 아니면 그야말로 노동력을 보낸다는 차원. 지원부대. 지원부대 내지는 군병력을 보조하는 노무자로서 북한 인력이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에 벌목장이 있을 때 그 벌목장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가서 벌목 노동자로 일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정보란 놓고만 보자면 이것이 파병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노동력을 파견한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소스에서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봐라, 정규군이 갔다. 이렇게 되면 파병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파병이라고 가정을 하고 군인을 보냈는데 또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최정의, 북한이 보낼 수 있는 최정의 병력을 보냈다. 하면서 폭풍부대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소스에서는 어떤 보도에서는 총알바지에 불과하다. 사실은 이게 좀 모순이죠. 최정의 부대인데 어떻게 총알바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정확하게 뭐가 안 나오니까 다 양쪽 의견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총알바지로 보냈다. 이런 식의 보도가 한 가지 가능성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놓고 좀 차분하게 더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북한군에서 보낸 거니까 뭘 기대하고 보냈을까요? 뭐 무기나 기술이나. 그것도 사실 제가 최고급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만 해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북한 체제의 어떤 절박함과 어떤 뭐랄까요.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 노하우를 보여주는 것인데 북한이 워낙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지극히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나름대로는 국제정세의 어떤 동향을 염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북한도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번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에 따라서 크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북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는가 보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생각 밖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 밖으로 좀 단기간 내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황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을 때 북한으로서는 러시아가 우세한, 러시아가 승리해가는 전쟁에서 이 전쟁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면 바로 지금이 들어갈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병을 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금방이라도 협상이 벌어질 상황인 것이고 이때 조금 더 늦게 들어갔으면 북한이 늦게 이 판에 들어갔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못 받아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지나 보니 좋은 타이밍에서 포인트에서 치고 들어가서 자기의 존재감도 알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몸값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인, 러시아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속에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북한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흐릿해지면서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파병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북한 인력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파견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초점 미국의 어떤 관심이 이쪽에 쏠린다는 것을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남는 장사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럼 북한군 파병으로 전쟁의 양상이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것도 사실은 제가 판단을 해보건대는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전황에서 조금 더 무게를 보탤 수 있을 텐데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달리 말하면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는 아주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병력을 보내서 결정적으로 전세가 바뀌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이 기울었는데 거기에 약간의 무게를 더해서 어떤 기울기를 더 크게 만드는 이런 효과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북한 파병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 그리고 중국 이런 국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건 다 미국, 서방, 중국이 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인 듯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확답을 하지 않는 친구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병력이 실제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가 교전 지역에 들어갔는가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어떤 소스에 따르면 이렇게 꼭 말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중에 자기들의 어떤 선언이 현실과 달랐을 때 우리가 받은 소스가 잘못되었다면서 발을 뺄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상당히 뜨뜨미지근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 병력이 파견되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내지는 국제정세에 해로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입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민심은 숨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소스에 따르면 숨긴다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우리 알토랑 같은 젊은이들을 저 사지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불만이 고조된다는 어떤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 베트남에 파병을 했을 때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대개는 우리가 큰일한다. 아니면 또 거기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정말로 크다라고 하면서 환영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텐데요. 그런 사정을 한번 또 유출해본다든지 했을 때 또 하나 북한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경제가 쪼그라들고 위험한 위기 상황일 텐데 거기서 러시아의 인력 지원 내지 병력을 파견해서 받는 돈이 러시아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라도 북한에게는 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따지면 굳이 뭐랄까요. 북한이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좀 얼마나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시베리아 벌목 노동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시베리아의 벌목장의 노동 인력으로 활용된다고 했는데요. 이 시베리아 벌목 노동이 북한 사회에서 엄청나게 인기 직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북한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목돈을 한꺼번에 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시베리아 벌목 노동자의 경쟁률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론 벌목 현장보다 훨씬 병력 파견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것이겠지만 또 그만큼 금전적으로 받는 보수 어떤 이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보는 상황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그렇게까지 정권의 안위가 흔들릴 만큼 어떤 해로운 것으로 다가갈까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어쨌든 우리나라랑 붙어있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다 보니까 러시아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한국에게 발언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사실상 무기를 모두 지원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는 공격력 무기, 공격력 무기를 확 더 많이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K-방산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대공, 방어 체계 내지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유도탄을 원하는데 지금 미국은 사실은 준다 준다 하면서 계속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부터 하이마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그런 미사일 자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되면 전선의 상황을 확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최근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하이마스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대응 체계가 워낙 고도화돼서 예전에 10개의 타격을 주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한두 개밖에 타격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공해온 공격력 무기 내지는 상당히 파괴력 있는 무기의 성능도 이제는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 양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또 많이 도와왔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서방 국가 중에서 한 해 경제 성장률이 1%를 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0. 몇 퍼센트 그렇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유럽의 각국에서 급진 우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극우파라고 해야 되나요? 해외 원조 특히 우크라이나 원조에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거나 힘이 커지기 때문에 유럽 국가로서는 일단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내 코가 석자인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해주는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국내 상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서유럽도 서방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거의 대부분 동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아예 줄 돈 없다. 무기 못 준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욱더 구석에 몰리고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카드가 대한민국에게서 얻는 군사지원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북한의 파병이라는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떤 경우는 과장해서까지 어떤 경우는 프라파간다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관심을 끌려고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러시아 내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개고기 통조림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개고기를 먹으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고기 통조림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병력이 파견된 거 아니냐 증거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서는 개고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단고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독립 언론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어떤 인플루언서가 낸 어떤 그런 보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띄워서 퍼뜨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거기에 뭐 누렁이 고기 개고기라고 하는 이게 문자가 박혀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보냈다 그러면 거기에 단고기라고 써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의심이 갈 만한 정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또 북한도 워낙 폐쇄적인 사이니까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보도를 접하셨을 때 단정하지 마시고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저런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을 두루두루 접하셔야지 언론에서 나온다고 그게 다 진실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헤리스의 선거도 한국 언론에서는 정말 헤리스가 된다고 얘기한 언론사도 많았고 팽팽하다고 근데 결과는 이제 트럼프의 우리가 트럼프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의 압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뉴스 기사들은 사실 좀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북한 파병 관련 보도는 대부분 다 큰 따옴표가 붙어 있거든요.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인용 보도이거나 아니면 약간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보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따옴표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이 확정적으로 보도하느냐를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전사자나 부상자 이런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각국이 되고 민간인 피해도 좀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주로 당연히 크루스크를 제외한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민간인 피해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인데 전선의 국한에서만 놓고 보자면 이것도 워낙 뭐랄까요? 프라파간다가 심해서 영국발 보도에 따르면 한 이틀 전인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러시아군 사상자 죽거나 다친 병사의 수가 1200명, 1300명 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하루에 1000명 넘는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1만 명 수준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한 달이면 수십만 명 수준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영국발 보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유럽에서 가장 러시아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프라파간다에 가까운 약간 좀 믿음이 안 가는 보도를 하는 소스가 영국 국방부거든요. 그래서 영국 국방부 보도는 좀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저 사람은 영국에 무슨 원한이잖아 이렇게 왔을 텐데 제가 영국 유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영국에 지금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보도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보도 이런 보도는 그래도 조금은 상당히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거에 따르면 영국 보도는 거짓말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거짓말이 나빠서 하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전황을 서방 측에 우크라이나 측에 유리하게 가져오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나무 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사당자를 볼 때 러시아도 상당히 피해가 크긴 한데 우크라이나 피해가 훨씬 더 큰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강제징집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켜보면서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 것이 현대전은 결국은 포격전으로 결정이 된다. 20세기 2차 세계대전 때 그랬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얼마만큼 포격을 효율적으로 하고 더 대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황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게 20세기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21세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는 얘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포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포격 물량에서 우위를 점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23년인가 있었던 대반격 때 그랬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항상 러시아가 포격 물량에서 우크라인을 압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서방 국가들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포격 물량의 어떤 차이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점점점 더 가파르게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가 10발에 포격을 할 때 우크라이나는 2, 3발 정도 포격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병력 소모가 더 심했다는 얘기고 몇 배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내고 있는 사상자의 몇 배의 규모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자명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러시아가 공성인 거고 우크라이나가 수성이다 보니까 보통 공성을 하는 쪽이 더 많은 피해를 입장하는 왜냐하면 진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진격 속도가 느린 게 공격 역량이 딸려서 진격 속도가 느린 건지 아니면 러시아도 사실은 뭐 지금 수십만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서 제한전을 나가온 상태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 충원표를 총동원한다면 몇 백만 병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명인지 50만 명의 제한된 병력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병력을 소모할 수 없으니까 지연전, 소모전을 펼치면서 차근차근, 좋게 말하면 차근차근 나쁘게 말하면 야금야금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갉아먹으면서 느린 속도로 진격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연전을 펼치는 이유는 진격 속도를 느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에게 좋게 해석을 하자면 병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정가를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측의 사상자 수가 영국이라든지 서방의 보도보다는 더 적지 않겠는가 이런 유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포탄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러시아는 무기를 어느 나라들에게 받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북한한테는 받았잖아요. 포탄은 아마 우회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기는 자체 생산 그러니까 이게 방위 산업이 원래 강했던 나라고 공업 기반이 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의 지원을 결정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보급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러시아의 군수 공장이 24시간 풀 가동되고요. 노동력이 부족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러시아의 무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내구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가성비라고 할까요? 이게 뛰어난데 정밀도에서는 서방 무기에 비해서 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밀 무기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칩을 말할 텐데요. 그래서 옛날에 한 1년 전, 2년 전에는 러시아 군의 가장 큰 취약점이 정밀 유도 무기가 부족하다. 그것은 칩이라든지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서방이 이것을 결정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끊으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은 맞아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기 자체는 러시아가 자체로 보급하고 마련을 한다. 북한의 포탄 정도는 지원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정밀 무기에 쓰이는 칩이라든지 반도체를 우회를 서방에 생산한, 대만이나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서방에 생산한 것을 우회에서 수입을 할 텐데 그때 우회 수입을 할 때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공화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를 통해서 그걸 확보해서 전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아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또 러우전쟁에서 제일 많이 들린 전쟁 무기 자체가 드론이잖아요. 드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드론이 이렇게 많이 단어가 나온 전쟁을 러우전쟁이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카프카스 지방에서 벌어졌던 소규모 전투에서 그런 드론이 얼마만큼 긴조하게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초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역사학자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기록하면서 드론이 가장 대규모로 가장 결정적인 전력으로 쓰였던 최초의 전쟁이다. 이렇게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만큼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가성비가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하나 쓰는데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거죠. 하나 마련하는데. 그리고 포탄도 하시는 상당히 고가일 텐데요. 하지만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간단하게 단가를 낮춰서 쓸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사실은 공학 쪽에 잘 지식은 없는데 3D 프린터인가요? 그런 걸 이용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정된 지역에 대자본이 집중 투입돼서 아주 고가의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군수공장이 아니라 평범한 어떤 그런 가정집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드론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한 번 이 전쟁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럼 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시고 언제 어떻게 끝날까 이게 뭐 2년 반이 넘었는데 영원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 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충원이 거의 파열 지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지만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경제가 나름대로는 탄탄하게 잘 굴러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버텨왔다는 수준이지 저는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호황의 상당 부분은 거품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려서 경제가 쌩쌩 돌아가는 상황인데 아마 분명히 러시아 전문가들도 이 거품 경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이라는 사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거품 경제가 크면 클수록 이게 거품이 터지면은 그 뒤에 급전직화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2년, 3년, 4년 무한정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검증해야 될 정보지만 러시아의 경제의 정책을 위반하는 총책임자가 엘비나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러시아 국립은행 총재고 푸틴 대통령의 가장 신이 많은 경제보좌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러시아의 전시 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마 1년일 것이다. 제가 그 정보를 들은 건 한 3개월 전이거든요.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러시아 경제가 큰 부담 없이 버틸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푸틴 대통령은 충분히 가장 최대의 정과를 올려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나서는 어떤 절박한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사실 만약에 협상에 임한다고 하자면요. 러시아는 절박한 상황이고 러시아는 느긋한 상황이지만 그 느긋한 상태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도 상당히 절실해질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버블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경제는 좀 어떻고 지금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후폭풍을 더 다 맞이하는 건가요? 우크라이나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요. 러시아만 먼저 살펴보자면 러시아는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유 있는 어떤 진행을 하면서 협상에 임할 듯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러시아의 경제가 큰 부담 없이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기간을 반년 내지 1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있을 경기 하강의 강도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차근차근한 어떤 노력을 할 듯하고요. 그 총책임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예비나 나비울리나 일 듯하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통은 겪겠지만 전쟁에 만약에 이겼다고 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어질 것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어떤 분위기일 것이고요. 설령 고통이 심하더라도 전쟁에서 얻은 승리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설령 전쟁에서 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있을 상황이 너무너무도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4천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토막이 난 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피난을 간 상태고요. 그 나라가 잘 운영이 되려면 한창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많아야 되는데 뭐 우크라이나의 청장년의 상당 부분이 전선으로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수십만 명 수준일지 아니면 백만 명이 넘어갈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최소한 수십만 명이 어떤 주권에 다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이주한 젊은 노동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인구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인구 구조에 충격이 가해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났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과연 귀국을 할 것인가 불안하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훨씬 더 삶의 여건이 좋은 서방이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라든지 이쪽에 정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와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재건하려고 한 돈이 또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취약했던 경제가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 아니면 서방의 원조에 대한 갚으려고 하면 나라의 기관 산업을 내주는 이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정말로 하나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일반적인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우크라이나 학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학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고 현 우크라이나 젤리스키 행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고 좀 뒤풀리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인 학자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구조의 어떤 격변 그다음에 파괴를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국가의 기반이 한 30년어치는 지금 파괴된 상태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전쟁에 승리한다, 패배한다 이것을 떠나서 우크라이나 라고 하는 나라의 향후 한 세대를 생각을 한다면 한 세대가 30년 정도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패전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터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자가 가진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런 판단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가진 생각인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였지만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절박하다. 이것은 뭐 좀... 그렇죠. 그분도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는 그런 의견을 포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속마음은 우리가 카메라가 비추고 있을 때 자기 진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자기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원래부터 저출산 국가여서 이게 그 인구 구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40대 인력이 적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원래 전쟁 전에도 그랬었는데 이 전쟁으로 더 잘록하게 되면서 거의 뭐 그 그래프를 보는 사람이 충격을 느낄 만큼 이게 아주 뭐랄까요. 극악한 구조가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비극이란 것은 단지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어쨌든 지금은 교수님 말씀처럼 이긴 전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뭐 행복이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그런 행복이 있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러진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이익 그리고 자기로서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확전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루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도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서방과 미국과 아니면 대한민국으로부터 계속 살상무기 공격용 무기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확전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러시아와 나토의 대결로 벌어지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의사를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허세로라도 보여서 훨씬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어떤 허세부리기 내지는 어떤 의도된 과시가 전쟁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삐끗하면 실제로 수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상대한다면 러시아가 지금으로서는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적은데 이게 혹시라도 러시아와 나토의 어떤 대결로 가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인 핵무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나토까지 직접 저 나서게 된다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항상 현실이라는 것은 예측을 뛰어넣기 때문에 쉽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전쟁이 근데 어쨌든 장기화되면서 푸틴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국민들이 반발은 없을까요? 전쟁에 이기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될지 위험할 가능성은 없다고요. 제가 전쟁이라 초기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의 경험칙이 있습니다. 이게 법칙까지는 아닌데 경험에 비춰놓고 보면 하나의 경향이 드러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체제는 러시아에서 30년, 40년의 안정기를 누립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곧바로 쿠데타, 혁명, 봉기, 격변, 정변이 일어나죠. 이것이 거의 물약 법칙처럼 일어나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푸틴 대통령이 비록 많은 손해를 치르더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승리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이 종결된다면 그런 경험칙에 따르면 30년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되고 안정을 구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금 더 나아가서 추측을 하자면요.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제가 안정을 누린다는 것은 기존 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한 명의 강력한 통치자가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겉으로는 안정되게 보이고 강점이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의 활력이 계속 축소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그만큼 안정적인 어떤 권력을 누린다는 것은 종신 대통령의 상황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계 구도가 짜여지지 않고요. 정권교체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불안정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체제가 계속 갈 텐데 푸틴 대통령의 체제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 이후 체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체제가 안정기를 구구할 텐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체제에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한 질문으로 푸틴을 러우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뭐가 될까요? 푸틴 대통령으로서 전쟁에 승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작게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중앙정부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마이산은 동부에 내전 상황이 있었고요.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에 밀려서 동부의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상당히 수세에 몰렸었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 단위의 민간인 피해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때 내그러뜨린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 정권에게 부당한 침탈을 당하고 그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를 보장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왜냐하면 돈바스 이쪽 루안스크 지역이 아예 러시아 영토로 편위되면서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얻는 당연히 유무형의 어떤 위신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크게 보자면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푸틴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푸틴 대통령은 예전부터 그런 말을 써왔거든요. 미국의 일극체제가 세계 민주주의의 저의 요소다. 그래서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다극체제가 오히려 더 민주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었고 국제사회 특히 서방에서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푸틴이 말한 다극체제의 어떤 상황이 좀 더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극체제에서 러시아가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극으로서의 위상을 더 확보할 수 있겠죠. 이것은 상당히 큰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일극체제를 깨트리고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극 하나를 러시아가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는 큰 이점인 것이고 또 하나 경제와 연관이 되자면 일극체제, 다극체제가 결국은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계의 유지냐 아니면 이것의 파괴냐라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를 계속 강조하고 여러 가지 달러가 아닌 결제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위상에 타격을 가해서 미국의 힘을 줄이고 러시아의 힘을 키우고 아니면 러시아가 미국을 대체하는 초거대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가장... 지위를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가장 미국의 어떤 힘의 가장 큰 바탕인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러시아로서는 엄청난 이득일 수 있겠죠. 오늘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인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에 워낙 전쟁, 중국이 대만을 침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언젠가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전쟁에 워낙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이런 거 진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무슨 언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착각하고 있다. 아니면 어쨌든 전쟁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제가 역사학자로 가장 마음 편하게 지르려면 현재라든지 미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과거의 사실만 연구하면 되는데 제가 조금은 뭐랄까요? 주제넘게 아니면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현재의 우크라인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내지는 이겼다라는 사실을 조금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곧바로 끝나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면서 전쟁의 종결기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또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하고 또 이게 아마 진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겠지만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된다고 해서 전쟁이 곧바로 종결될 가능성은 없죠. 정말로 지리한 어떤 그런 밀고 당기기가 지속이 될 텐데 그런 큰 흐름을 구독자 여러분께서 감지하면서 조금은 더 참을 수 있게 전쟁의 종결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한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대선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전까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던 어떤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게 근거가 없는 어떤 일종의 바람에 결과가 달랐죠. 네. 바람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언론 보도를 접해야 될 텐데 우크라인 러시아 전쟁에 관한 보도도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바람을 자기의 기대를 섞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더 비판적으로 국내 언론 보도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전쟁에 어서 빨리 평화 찾아왔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그때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이 또 새로운 이사이트 한번 들어본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번역 도서나 이런 것도 출간하신 것들이 좀 있죠. 사실 뭐 제가 역사가이고요 가장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가 제 2차 세계대전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황을 보도하면서 많은 경우에 잘못된 보도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군의 어떤 특성과 속성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지난 2년 넘게 지속된 보도의 흐름이 뭐냐면 러시아군은 오합지졸이다 그리고 인명을 아까워지 않고 갈아넣는다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고기분색이 그다음에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러시아군에게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잘못된 일이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러시아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속성을 보여왔지만 그 병력을 또 그렇게 허투루 그러니까 아니요 뭐랄까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속성이 두드러진 군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냉전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대체하면서 미국 측에서 소련 및 러시아를 약간은 비하하면서 이 나라는 군사기술이 떨어지고 전략사상이 없기 때문에 병력을 완전히 소모품으로 갈아넣어서 전쟁을 이기는 그런 군대다라고 하는 인식을 퍼뜨렸는데요. 아마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도 아마 남아서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이 전황을 보도할 때 계속 러시아군에 연관돼서는 병력 소모를 아까워지 않는 인해전술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표물을 점령할 때 러시아군의 어떤 속도가 느린 것을 나름대로 전략전술에 따른 판단으로 보지 않고 이 나라의 군대가 워낙 비효율적이어서 오합지절이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오합지절이니까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병력을 소모하는 인해전술을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진지에 삽들고 돌격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올 상황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에 관한 편견이 아직까지도 강구하게 남아서 오늘날의 전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큰 저여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러시아군에 대한 편견의 근원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을 또 한 번 정리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나왔는데 그 제목이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얘기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보였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러시아군의 올바른 속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의 향방이라든지 전황까지도 올바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단추를 잘못 채우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러시아군이 마치 엄청난 위기에 빠진 양 아니면 러시아군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고 이것이 우리의 판단을 그리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중에서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책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또 약사이다 보니까 제가 또 우크라인을 좀 응원하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 우리의 그런 희망과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사실과 우리의 바람을 조금 구분하면서 언론 정보도 좀 받아들이고 이 전쟁의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들의 사실을 보내는 노력은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유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